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이 내년 3월 대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보겠습니다. 정치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제 대선까지 한 두 달여 남았는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한다든지 메시지를 내놓는다지 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코앞에 두고 한 3월이죠. 지난해 3월에 이런 메시지를 냅니다. 기존 거대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렇게 옥중서신을 냈단 말이죠.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는 야당이 103석으로 참패를 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설사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또 대선 후보들도 자신들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정치적 계산을 한참 하고 있을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한테는 어떻게 적용할까요? 네,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현금을 지닌 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반대하던 사면이잖아요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단행을 했어요. 이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득이 실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면이라는 건 양날의 거미입니다. 그러니까 국민통합이 명분이라서 외연 확장하기는 참 좋은데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라서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뭐 이런 겁니다. 뭘 받기는 받았는데 이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일종의 어음을 받은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음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원이 있죠. 국정원 댓글 사건,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면서 박근혜 정부하고 대립박 세우지 의혹이 되지 않았습니까? 다시 말하면 야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했을 때 또 그에 따른 분열상이 전개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박 전 대통령이 구원을 잊고 지난해 총선처럼 야권 거대 야당 중심으로 통합해라, 정권 교체해라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윤 후보 입장에서는 날개를 단위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음이라는 게 어음으로 빚만 떠안을지 아니면 이자가 붙어서 선물이 될지 당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에 야당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특별사무소식은 또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. 정치부 이한석 기자였습니다. SBS 김현우입니다. SBS 김현우입니다.